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11일 드디어 화요일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해년 경호월 기묘일 운세입니다. 오늘은 기토가 떴죠. 기토가 떴고 제가 역시나 오늘도 주역점을 미리 쳐봤는데 수레둔이라고 하는 그 괴가 나왔어요. 수레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고 네 이게 천둥번개의 래거든요. 얘가 소예요. 얘가 소고 얘가 천둥번개인데 제가 뽑은 거는 세 번째 효였어요. 6월 11일 화요일의 전체적인 운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화요일은 이 세 번째 효가 뜻하는 바대로 본인이 미처 못할 것 같다.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깔끔하게 포기하시기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힘이 좀 필요한데 그 힘이 부족한 날이라서 끝까지 완수를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고통 직장에서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지나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주적으로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레둔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는 성장통에 가까운 그런 고통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까요. 기회년의 경호월의 김효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의 이슈가 되는 거는 비견과 상관이에요. 예. 상관은 나의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 예. 그리고 비견은 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내 주변인들, 나의 가족, 내 주변인들에 대한 이슈가 물론 동료를 포함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나의 테마가 될 것 같고 지금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래쪽에 십이운성을 지금 좀 적어놨는데 기토 입장에서는 십이운성의 흐름에 그 기릉이 정화와 같아요. 예. 해자축의 겨울의 끝글자인 축에서 임묘하는 것이 에너지가 정화랑 똑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경호월이잖아요. 경호월에서는 걸록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요. 그리고 얘는 신유술의 가장 마지막 술토 앞에 여기가 유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태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스타트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기해년의 경호월의 기무율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태, 걸록, 병 이렇게 흐름이 보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십이운성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주변인들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이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일적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걸록지의 흐름을 타는 달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오늘 화요일은 본인한테 일이 몰려도 본인이 그 일처리를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요. 그리고 기혼자분들 중 여자분들은 남편의 건강을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짠하고 심지어 일을 쉬고 있는 남편분들에게 그런 입장이 생긴다면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남편에게 연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남편이 병원을 간다거나 혹은 남편이 일을 잘 못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이제 일간별로 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일간별로 간목분들은 부인의 입장이 좀 입김이 센 날이고요. 그리고 간목분들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카드, 계좌이체 이런 부분 돈적인 흐름은 좀 조심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을 일간분들은 을목분들은 아버지나 부인, 여자친구의 어떠한 일처리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일간들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분들은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 번 생각을 하시고 자중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정화일간분들은 일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계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일적인 한계. 저녁에는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오래 줄 수 있으니 친구분들하고 좀 가볍게 위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화일간들 다음에는 토일간들이죠. 무토, 기토 있습니다. 무토, 기토 분들은 특히 무토 분들은 주변인이나 동료들이 오늘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분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한테 뭔가 동정심이나 연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간들 할게요. 경금, 그리고 신금 경금분들은 일처리가 잘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쉬거나 복귀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이분들은 밀린 일을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경금분들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금 분들은 뭔가 일에서 좀 자지우지 되는 날 같은데 일처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던 일이 이건 아니다 해서 플랜 A에서 플랜 B로 가는 것처럼 하는 일 자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이 끊어지고 다른 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A에서 B로 일을 바꾸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수 분들과 개수 분들 하겠습니다. 임수 분들은 남편 분들은 오늘 좀 많이 늘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날이 보이고요. 그리고 개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힘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왜냐? 힘든 일이 있거나 직장에서 구설 수가 있다거나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 분들은 오늘 좀 많이 마음의 챙김이 필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김요일에 대한 흐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본인의 일관별로 하는 것도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하늘도마뱀 만세력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이 있습니다. 혹은 컴퓨터에서 무료 만세력을 검색하셔서 본인의 무료 만세력 어플을 설치를 하거나 사이트에 가셔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양력이나 음력 꼭 체크하셔서 입력을 해 보시면 본인의 날짜 위에 있는 부분이 일관입니다.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가지 청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제 일관별 일진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다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르고 심지어 생시까지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다르게 불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재미로 일단은 참고삼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연락처도 나와있고 제 카페 상담신청 안내로 들어가는 링크를 따라오시면 거기서 계좌번호와 그리고 입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제 상담시간은 아침 8시에서 밤 9시 사이이고요. 통화중일 수 있으니 가급적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드리거나 답변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의 지켜주시고 저는 저한테 예의를 지켜주시는 분들께는 다 그만큼 보답을 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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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